현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우리 오늘 현서를 간호해 주자 아 오늘 간호해 주기야? 어 현서를 간호해 주자 일단 월남삼토 시켜봐 아니C 현서 너 월남삼토 시켜봐 잘 먹겠다 나 진짜 손톱이랑 발톱이 너무 까붙은 것 같더라 비주얼 난 그냥 클래식한 전화벨 소리가 제일 좋아 됐다 안클래식한데? 알람 소리같은데? 닥쳐 닥치고 있는데? 안 닥쳤잖아 아닌데? 야 너 어디 푹 잤지? 응 너는 시.. 나 분 같은 크리에이트를 온연해 놓고 너 뒤에 한번 봐볼래? 여전히 생겨? 왜? 어떻게 해? 유튜브계의 새로운 카라다이드 유튜브 좋아해 자! 오늘 컨텐츠는 뭐죠? 오늘의 컨텐츠 아픈 편서를 간호해주기! 그거 안갈려고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업텐으로 안갈려고 편서를 간호해주기 렛츠고바투데이 편서를 간호해주기 아 오늘 나를 간호해주기야? 현서야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우리 오늘 현서를 간호해주자 오케이! 렛츠고! 일단 한 자씩 지금부터 너의 결핍을 얘기해봐 우리가 진짜로 지극정성으로 널 도와줄테니까 일단 배고파 배고파 그래서 월남산 먹고싶어 우리 엄마가 어디 해준 거 있잖아 아니 밥이 XX 남았는데 지금? 야야야 해줄게 근데 강혈산 월남산 나 진짜 손톱이랑 발동 너무 깎고싶어 손톱이랑 발동 깎고싶어 그러니까 컨텐츠가 너와 노예구르기로 변질되면 안되니까 아픈 너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거야 그럼 너네 하고싶은게 있어? 아니 아니 손톱발동 깎아주자 뭐 그래 그것까지는 맞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월남삼이 먹고싶어는 노예잖아 사실 사골? 사골? 사고리즘을 하면 이해가 되지 뼈 빨리 붙으라고 사골국이랑 월남삼 아니 근데 팔 부러진거에 좋은 음식을 해주는게 이 컨텐츠 실수에 맞아 뼈에 좋은 음식? 어 등갈비랑 닭게장이 존나 좋거든 뼈에 샐러드랑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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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월남삼 부터 시켜볼게 아니 아니 존나하기 싫은데 내가 하나 할게 어? 현석아 팔 아파갖고 발톱이랑 손톱 못할게 내가 그거 해줄게 오케이 에이 넌 왜 위에 나와? 근데 아래에 앉아있어? 난 아래가 좋아 어떻게 시X 저런 대화에 그려면 매번 나오지? 아니야? 아 내 발 좀 부끄럽다 야 이거 끓이고 있어 나 좀 부끄러운데? 왜? 나도 여자란 말이야 영화네이야? 어 언제 선글라스 써? 어 미끄러지면 어떡해? 선글라스 좀 끼면 안 될까? 이거 색깔 누른 거를 일단 식별할 수 없어 누르지 않잖아 선글라스 없어 선글라스 있어? 선글라스 있어? 선글라스 있어? 선글라스 있어? 선글라스 있어? 선글라스 있어? 뭐야? 이 그림이 ㅈㄴ 어이없지 않냐 지금? 하하하하 아 이거 지금 그림이 개 웃기네 진짜 어 형도 거기 그 발 거기 사이사이에 닦아줘야지 너무 잘 돼 원래 거기서 때가 많이 나오거든 내가 코 막는 거 없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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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른다 너무 짧게 탁 끄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야 너무 짧게 너무 짧게 너무 짧아? 응 알았어 그럼 여기서 끊을게 응 야 냄새가 난다 아 하지마 나는 거 같아 이거 한번 맡아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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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게 장난칠 일이 아닌 거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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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잘생겼어 내 말이 뭐야? 야 잘생겼다 야 잘생겼어 그때 생겼는데? 나 지금부터 시술 들어가니까 셰프 까키 까키 고생했다 좋았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야 근데 막 죽인다 맛있다 드라이브 까줘 깠어요 고마워 잠깐만 근데 오른손으로 있잖아 오른손이 왜 식어 있고 내 오른손으로 들고 있지? 음 음 깨닫어 맛인데 다 잘 먹는게 괴롭한데 음 저 어떻게 먹어 그렇지 나 좀 먹을게 이제 나 좀 먹을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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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남성 같이 한번 먹어볼까 얘들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네 너무 못 싸 너가 보기를 보여줄까? 아니야 왜 그래 맘에 안 들어 이게 싸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눌러줘야 해 이런 생각에 넣어. 소품 아니지? 이따 촬영 끝난 풀걸? 푹게. 오 잘 먹었습니다. 배부러다. 자 자 그럼 우리가 치울 테니까 강재이가 박혀서 이제 샤워시켜줘. 샤워시켜줘? 진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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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스타일 짜줄 수 있어? 뭐야? 커플 넣어줄 수 있어. 그냥 후기 씻고 씻고. 씻는 동안. 어. 팔이 아파. 카페인이 부족해. 팔이 아파서. 그건 희한. 아 그 저기 카페에 크로플 진짜 맛있는 거 파는데. 야 저거가 크로플이야. 배불러서 움직이질 못하겠다고 또 크로플을 사달라는 거야. 아 근데 씻고 나오면 뭔가 사놓을 거 같지 않냐? 그러니까. 감독으로 친데라처럼. 그치. 진짜 존나. 이벤트를 많이 해주니까 버리작벌이가 잘못되겠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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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짜 좋아? 제이야! 똥구멍까지 빡빡 닦여, 똥구멍! 어, 똥구멍 닦아줄게! 그러면 너 뒤돌아서 나 닦여줘. 뒤돌아서 뒤돌아줘,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어, 치우세요. 잠시만요, 저 5분 있다 나타날게요.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야, 기둥아! 왜? 머리 말려줄래? 머리 한 번 말려주지, 내가 또. 응? 자기야. 아니, 왜? 어, 좋다. 응? 자기야. 잘 거 같아. 일어나, 일어나. 진짜 잘 말려, 머리. 엄청 잘 말려야지, 이거. 엄청 잘. 잘 빚고, 잘 만져. 정의한 머리. 아이러지가 쉽지 않나요. 회의? 아, 상관해. 상관해. ужlaAKEify. 거행이 있잖아?? 안돼. 그 ladder 많이 꼬졌지? 어떻게 꼬现어, 이거? 춥잖아. 이렇게 해줘, 진짜로 딱 딴 줄이야. 어? 맞아.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만지는 거야 귀를 일부러 진짜 쓰레기네 이런데 예민하게 있지 이런 데를 슬쩍 이렇게 한 번씩 만져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붙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머리를 진짜 omg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진짜 진짜 졸려 넘어갈 것 같아 괜찮은데? 오 레알 기훈쌤 같아 기준쌤이야? 기준쌤 기훈쌤 얼굴이 살짝 기훈쌤 너무 좋아요 와 현서 머리가 말리기 나름이네 그러네 머리가 너무 커 와 내가 한번 뒤돌아볼게 탈랑이는 머리 한번 봐봐 오오오오 화장 지워져 야 이제 뭐 또 마지막 필요한거 있어? 얘기 한번 해봐봐 화끈한거 화끈한거 한번 태국 마사지? 아웃 아웃하위사온 보험까시 보험까시 숨을 더 쭉 으흐흐흐흐흐흐흠 탈랑 못한다 이샌 안 들었으면 이거 척추도 부러지겠다 레알 이거 진짜 못한다 이거 지금! 아니 탱탱이 하고 있어 봐. 아니 이게 마사지야. 이게 여기 여기 뭐야. 림선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차라리 가야 하면 연주를 해. 빠이빠이. 연주 다음 이슬 빠이빠이. 여기가 존나 아파. 여기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손으로 해줘. 어 잠깐만. 여기가 막 개 시원해. 안 입고 있어. 야 쇼팩? 시원하지? 시원하지? 아 귀 아파. 나도 해줘. 너 방귀 끼면 진짜로 나 방귀 박는다. 어머? 저거 저거 저거. 왜 겁만이에요? 야 나 공부 잘 쳤어. 나 귀중이 바뀌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자세한 주문. 그런데깐 정화 담당 하나 받아봐. 응? 저거? 올해 강 descendants electoral 갈수록pts Big 아닌데 저거 눈에 가려줘. 일어나서 팔 돌려봐. 팔 돌려봐, 진짜 팔에다. 팔 돌려봐. 앞을 시작하자. 아 근데 이걸 왜 이 타이밍에 걱정해줬어? 나 꽃 타면 좋다 나 꽃 진짜 좋아하거든 얘 꽃말이 사랑이래 사랑